관심과 성원으로 이뤄내는 올림픽입니다. 자, 이제 마주하시자나 이 기회의 홍천 국민 여러분들께 소름 돋우시자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통화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성화가 이건 홍천군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천 국민 여러분 앞에 손을 흔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성화 주자가 무대 위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그리고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화를 청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대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